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우리 국병 5호님하고 동행라이딩 갔는데 아까 구암리 지나서 어디하고 대성리 가는 길에 세토삼거리에서 대성리 가는 길에 뱀을 봤어 라면? 끓여먹는 거? 컵라면 말고 끓여먹는 라면 있다니까 여기다가 달라고 하면 서다가 너희만 알아서 다 해줘 귀찮긴 뭐하고 귀찮아 그래가지고 골라요 일로와요 나? 나는 그냥 네가 먹는 거 뺏어 먹을 테니까 맥추나 한잔하고 아이씨 국병 5호님께서 아이씨 잠깐만 나 이 새끼 잠깐만요 라면을 굴러 라면 끓여먹을 거지? 어떤 거 굴러 난 전국으로 틈새라면 많이 먹었어요 틈새때 라면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이 매운 거 아니야? 이거 먹었어요 너 그거 먹어 김치찌개 땡 먹었어요 나는 안 먹어 안 먹어 배불러 살 빼야돼 안 먹어도 돼 너나 먹어 너나 거기다가 너 그거만 먹을 거야? 응? 그거만 먹을 거야? 그거밖에 안 먹어 여기 만두도 있고 계란도 있고 김밥도 있어 난 그냥 안주로 써 아니 안주로 아니다 입맛이 없네 요즘에 입맛이 없어 너나 먹어 그냥 이거 하나 사줘 너나 먹어 나 별로야 입맛 없어 아침이라 너 많이 먹어 네 네 더 끓여먹는 거 해달라 네 네 제가 할 줄 모른다고 해서 도와드리려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가져와봐 아이 뭘 못하냐 고구도 안으니? 찍어 마코드 찍어 된거 아니니? 안 됐어 됐다 여긴가? 어 이거 누르면 돼 어 다 넣어요? 어 다 넣어 스푼은 뜯어서 넣는 거다 얘는 늦게 넣는 거야 지금 넣는 거야 빨리 빨리 넣어 나 나가야 되니까 여기다 뭐 계란 넣어도 되고 단순히 안 돼 맨날 먹던 나 나간다 그냥 넣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나간다 아 카스 이럴 땐 카스가 또 얘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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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걸 처먹으려고 하는 거야 포도 아 애식 어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리다 하다보니까 뱀이 있더라고 꽤 컸어 설모사 제가 발견한게 아니라 오호가 발견했어 오호가 아 뭐냐고 해서 나는 처음에 하도 커서 그게 뱀인줄 모르고 그냥 저기 뭐야 전깃줄 묶어 놓은 줄 알았지 그런데 보니까 진짜 뱀이야 살모사 살모사 찍으려고 딱 가서 들이댔더니만 도망간 거죠 놓친 거네 아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요즘 입맛도 없고 요즘 조리하는거 봐라 놔두면 되는데 조리하고 있네 아 찍어드릴게 아니 그냥 놔두면 된다니까 조리하고 있어 저거를 갖다가 왜 저는 저기다가 제가 왜 안 먹냐면 저는 저기다가 이제 저것만 먹는 게 아니라 김밥이랑 만두랑 계란이랑 잔뜩 누갖고 먹거든 나는 라면만 저렇게 먹진 않아 감동란 한 4개 넣어놓고 일단 감동란에다가 뭐 고기만두 하나에다가 김밥 하나 정도는 같이 먹어줘야 조금 먹는 느낌이 난다고 왜야만 또 저러고 있네 놔둬라니까 계속 조리하고 있는 거 봐 놔둬라니까 놔두면 된다니까 계속 조리하고 있는 거죠 라면만 놔두면 놔둬서 익는대 계속 조리하고 있어 지금쯤 다 익었을 텐데 오오 뭘 찍어요 너 안 찍어 인마 다 안 익었어 아직? 라면? 시간 추가 누렸어 몇 분 남았어 봐봐 1분 응 아 우리의 5호 원래 뱀은 9월쯤 되어 나오거든 물론 8월 말에도 나와 8월 말에도 물가에서 나오는데 나도 벌써 이렇게 일찍 나올 줄 몰랐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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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건가 맥주 안 줘 다음번에 다시 시간 많을 때 와서 우리 5호랑 라면에다가 김밥에다가 만두랑 오함 나 계란 좀 풀어야 되는데 김치찌개 라면요 이게? 응 오늘 뱀 보니까 어땠어요? 몰라요 니가 봤잖아 니가 그 뱀이 무슨 뱀인 줄 알아? 넌 내가 처먹어도 되냐? 이거 먹어 아니 원래 우리나라는 맛있게 생겼네 이거 나도 이거 먹어야 되겠다 김치찌개 맛이 나네 진짜 오 진짜 김치찌개 향이네 이거 완전 소주완주인데 아까 봤던 뱀은 살모사야 살모사 보통 이제 살모사 그러면 독사 종류구요 머리가 삼각형 역삼각형이지 거의 다이아몬드형 왜 살모사냐 그러면 죽일살자에다 어미모자야 내꺼 아니었냐? 찍어줄까 좀? 아니요 찍지마요 입모양만 찍어줄게 안먹어 안먹어 아 나 찍지말라고 안찍었어 인마 입만 다물면 아무도 몰라 비주얼 다시한번 말씀드릴거같은건 살모사가 어미를 죽인다고 해서 살모사야 어미를 먹는대 새끼가 새끼가 아래에서 깨어나서 어미를 잡아먹고 이래서 살모사야 다음번에 주만간 이제 또 많이 나올 것 같아 삶호사가 이 근처에 그 동네에 원래 많았어요 그게 그 뱀이 많았는데 오늘 진짜 오랜만에 와 냄새 좋다고 봐 햄 좀 넣으면 맛있겠다 부대찌개만이야 그치? 이거 한번만 보여드리고 끊을게요 엄청 맛있게 처먹네 이거 여기다가 햄 좀 집어넣고 두부 좀 넣고 김치 좀 넣고 하면 김치찌개 되겠어 부대찌개랑 아 이거 무슨 맛이야 그거 사과 사과맛 괜찮아? 아 애냐 사과맛쳐먹게 난 맥주에다 넣은거 진짜 아휴 한잔하고 끊겠습니다 저녁때 열심히 탁구치는거 한번 찍어보내드릴게요 탁구치는거 기대하세요 화이팅!